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물건을 들여오거나 아예 새로운 반려동물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기업마다 접근법도 가지각색입니다. 임기훈 기자입니다. 서울 은평구에 새로 문을 연 반려동물용품 전문 매장입니다. 미처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다양한 반려동물용품들이 질비합니다. 반려동물 시장이 높은 잠재력을 지녔지만 1등 기업이 딱히 없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반려동물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측되면서 유통업계는 앞다투어 매장을 새로 열거나 리뉴얼하는 등 반려동물 가구를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상품을 갖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. 롯데마트는 9일 은평점의 펫 전문 매장 콜리올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사료나 간식 위주였던 기존 배치에서 벗어나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반려용품을 들여온 동시에 병원이나 미용실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갖췄습니다. 우선 서울시 내에서 은평구가 인구수 대비 반려동물 개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이나 기타 매장들이 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은평점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ssg.com은 온라인 반려동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앱 카테고리를 재정비하고 몰리스 ssg를 새로 오픈했습니다. 반려동물 상품의 온라인 매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자 힘을 더 실어주려는 모양새입니다. 유통업계에서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와인과 반려동물 시장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시장 내 기반을 다지려는 기업들의 도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임규훈입니다.